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나날이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죠. 우리적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구 중 하나가 바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주대학교 김영배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 조직 이름이 좀 긴데요. 어떤 조직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하면 협의회화라고 하면 유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산하에서 운영되면서 지금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것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또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 또 기초지자체까지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가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런 각 단위에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위원회는 아마도 전국 단위에서 청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을 겁니다. 아마 충북이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의 미래는 지속가능발전은 지금의 청년들이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청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좀 힘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사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청년위원회는 1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1기, 지금은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들어보죠. 모든 이슈를 담아내느라고 원탁토론회도 하고 이제는 좀 더 충청부터 전체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 수립이나 또 실효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은 지난해부터 청년들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청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 올해는 충북 전역 11개 시군단위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청년 실태조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말에 한 거죠. 청주시 청년들의 실태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좀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취업 문제 취업 문제로 그렇게 기성세대는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청년들은 취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되어서 아르바이트 노동 관련해서 또 직장생활 그리고 또 직장생활에 있어서 왜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있어서 불만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주거 문제 그리고 부채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복지 문제라든가 그런 등등 그리고 정책들 지역 정책들에 관한 질문들 등등 해서 다양한 전체 분야는 7개 정도의 분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에서 중요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취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당연한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이 돼야 할까요?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그리고 인식 개선 그리고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등등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이제 또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열정패이라든가 또 알바해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들 그런 것은 노동법이라든가 자기들이 권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교육도 기본법들을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취업이나 직장 경험들을 쌓게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업과의 연계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네 그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그런 직장에서의 연계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계형 청년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생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을 일자리를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좋은 글쎄요 임금이 좀 적정하게 예 책정되어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그거와 함께 삶의 질입니다. 그렇죠. 네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요즘 원화벨이라고 하잖아요. 네 삶의 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욜로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그러나 이들은 미래보다도 지금 현재를 상당히 중시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정책을 좀 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지 나중에 좀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청년 주거 복지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전 듣다 보니까 실업, 취업, 주거 이렇게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참 무겁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현재 충북 지역 청년들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이라면 또 어떤 거를 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안이라 한다라면 참 어쩌면 현실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통계에 나와 있는 것들이 현안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는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막혀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들을 찾아야 하는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이 청년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 노력은 하셨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정의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정책에 반영이 안 됐었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청년 정책들을 지방선거 때 정책으로 제안도 드리고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의 한계들 등등. 가장 중요하죠. 이게 지자체에서 그리고 행정에서도 많은 의지가 있긴 있을 때 그 중요성도 알긴 알지만 우리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 등등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최근 복지 예산이라는 게 거의 40%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에 대한 예산은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청년 또한 복지로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가장 핵심은 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소비 성향이 가장 큰 친구들이 누구예요? 20대, 30대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는 60대 이상 분들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나 당연히 중요합니다. 잔여인분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못해왔으니까 그동안 확대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 청년도 소외계층이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좀 무상지원, 요즘 청년수당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확대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서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과 소통하는, 그럼으로서 통해서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인센티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노동 환경, 그리고 주거 환경 등등 문화적 환경, 그것을 청년들은 더 원하고 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되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 청년들께서 정보를 구하시려면 충청북도에, 그리고 청주시에 청년 정책들을 한번 보시려고 치면,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충북 청년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취업에 관련된 거, 창업에 관련된 거, 그리고 교육 부분, 복지 부분 등등. 그리고 소통 부분 해서 거기에 다양한 정책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지원 정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들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대학교에서 고용지원센터 등 그리고 일자리 지원센터들을 이제 도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가면서 만들고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하고 다 공동으로 투자해서 대학교 내에서도 운영도 되지만 이것이 이제 대학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을 지원센터들은 충북 같은 경우는 청년 희망센터라는 것들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년 허브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최근에 이제 출범을 지금은 청주시는 위탁 결정이 되고 이제 개소를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우리 생각보다 청년 지원 정책이 참 많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다 보면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정책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단발성에 그치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뭐 일일이 들자면 취업, 취업, 영양 교육, 우수기업, 취업, 탐방 등등 동아리 지원, 뭐 한걸음 더 캠프 등등 창업도 매한가집니다. 창업 뭐 동아리 지원 뭐 우수기업 발굴 등등 그리고 뭐 장려금, 장학금, 기숙사 지원, 금융 지원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에 있어서도 청년 희망센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광장이라고 해서 이제 백여 명의 청년들을 함께하는 소통의 그런 네트워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기성세대의 눈으로 청년의 상황과 청년의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좀 상명하단식의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정책을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정책, 교육부의 정책, 중앙정부에 있는 정책들을 신청하고 공모에 참고해서 예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다만 저는 이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방정부의 재원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정말 순수하게 내놓으시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공모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들, 정부가 하는 것들은 우리 말고도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북 지역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래봉제 사업 그것이 가장 유일하고 또한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 혁신도시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 지방기업들에 얼마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만큼 지역에 기업 유치를 했지만 그 기업들이 최근에 52시간 법적 제한을 받으면서 이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서 가지려고 하지 않고 더 좋은 환경 그리고 그 인근에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활 SOC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청년들은 가려하지 않죠. 그러게 도심권에서 남으려고 하고 또 청주에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서울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인재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분명한 건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의 노력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의 노력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기업들에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요즘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라기보다는 경력사원으로 밖에 취업을 못합니다. 경력사원만 채용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일단 취업을 해서 2, 3년 경력을 쌓고 신입사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대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요즘 참 좋은 말로 사회 공헌 사업들 하고 있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예산보다는 직접적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서 교육해서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을 자기들은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래도 교육을 어느 정도 해서 그렇다면 지역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으로 그런 인적 자원의 낙수 효과도 또 금전적인 것이 안 된다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름대로 공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편법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재정을 어느 정도 펴놓고 재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사회적 이미지만 좋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연결고리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 격차가 너무 크고 또 중소기업을 살려줘야 되는데 죽여가면서 기술 착취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 어기에서 우리들이 청년 문제의 답을 가장 근본적인 답은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좀 그렇지만 그것은 환경으로 두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주대학교 김영배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북도가 올해 청년 일자리 만개를 위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어떤 정책인지 궁금하고요. 좀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네 참 만개의 일자리를 만나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표를 지난 3월에 하면서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합쳐서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제 청년희망센터를 조성하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인재 그리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원 그리고 박사 청년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새롭게 도입했고요. 네. 그래서 또 그들을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또 특별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쩌면 이거는 새롭다기보다는 좀 더 예산을 투입을 더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 일자리센터 그리고 청년 임금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금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경험 일경험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이 좀 대학교 4학년부터 졸업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학기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졸업한 청년들 그리고 일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 일정 정도의 일원들을 일경험 그래서 일자리에 연결시켜서 6개월 정도의 월급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청년 창업지원들이라는 건 워낙 다양하고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만큼 확대하고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보강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중 형성으로 해서 충북형 행복결혼공제 등등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충북에 있는 청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충북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길게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자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청년들이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임금도 대기업과 어느 정도 조금 격차를 해소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근무 환경.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근무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청년 그리고 여성 친화적 기업들을 많이 양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 기반 시설들을 문화적 기반 시설 복지 시설들 그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청년 센터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아마도 죄송하지만 충북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충청북도 청년 희망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 복지의 문제를 서울의 경우에는 보통 청년들 스스로 주거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래서 주택협동조합들을 청년들 스스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등등이죠.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확대해나가고 위탁받고 시로부터 그리고 타지역까지 나가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벌집 공동체라고 해서 청년센터들을 자체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으로 청년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청준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센터를 개소하는데 청년들이 그래도 주도적으로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예산 사업은 3억 매년 3억 그래서 총 3년 동안 한 1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타지역들은요. 직원이 청주는 3명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타지역은 2배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아마도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 좀 더 정치인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타지역과 좋은 환경, 열악한 환경보다는 이왕 청년들이 지원해 줄 거라면 양질의 일자리와 또 청년 지원 공간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기업들의 참여를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청년 취업 문제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 또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역 도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지원들,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지역에서의 인재를 채용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정책들도 있고 또 결혼 자금들도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업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일학습병행제라든가 일경험 그런 지원 제도들을 확산해서 좀 더 이들이 근무를 같이 하면 분명히 불편하거든요. 계속해서 채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6개월 정도 일을 가르쳐서 보내야 되거나 거기에 정말로 마음에 들거나 또 일자리가 있으면 채용을 하겠지만 일자리는 없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뭐 굳이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 공헌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발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청년들의 청년 친화 기업들 그리고 여성 친화 기업들 가족 친화 기업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복리 후생들을 늘려가는 것 당연히 임금 임금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더 좋은 환경들 속에서 좀 더 조직 문화들이 개선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비록 인원은 적지만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도에서도 많은 교육들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교육도 그리고 CEO들께서도 나와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청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신다면 좀 더 청년 친화적인 기업들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식 전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기업들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대학들의 역할입니다.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찾아가고 기업 탐방도 꾸준히 해가면서 소통할 수 있고 청년들이 기업을 우리 지역 기업들을 알아가게끔 해주는 것 그 작업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직접 청년들을 마주하는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이고 또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히 개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자기의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지금 현재 협소한 경험들 속에서 작은 경험들 속에서 좋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좋아하는 걸 찾는 거 그러면서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전문성을 기르는 거 배강을 트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길러야만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읽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친구와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은 더 중요하죠. 뽑아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네, 기성세대거든요. 최소한 기성세대들의 사고 방식은 알고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끌려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싫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싫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우리 지방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서 대기업을 다녀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축을 못합니다. 맞아요. 청주에서 만약에 지방에서의 기업 이천오백에서 삼천만 원 정도 좀 몇 년 다니면 그렇게도 되고요. 삼천만 원인데도 우리 한국 청년들을 뽑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 기업들은 그 정도 하면서 기숙사에서 지내거나 집에서 다니면서도 저축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대기업을 들어간다면 분명한 것은 사십 대 초반부터 나올 걱정을 하고 요즘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 잘 아시겠지만 삼십 대부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삼십 대에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방에서의 지역 중소기업 우수한 중소기업들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에 120세 세대에 장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 스스로 청년의 상황이라든지 지금의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관점에서 또한 행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산업 다 청년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조건 다 달아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은 세금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코드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고민은 해주셔야 될 것이고 풀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청년들은 우리가 기성세대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조사해보면 보통 90% 이상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가 봅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청년들에게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행복감 그리고 그 꿈과 희망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을 계속 지켜나가고 키워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주대학교 김영배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의 아픔은 우리 사회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또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기도 하죠. 청년들에게 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 앞으로의 멋진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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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